실사용에서 사용하면 장점이 너무 많은 가정용 재봉틀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바지 기장을 손쉽게 줄이거나 간단한 리폼에 활용해보세요 입문용부터 전문용까지 폭넓게 사용가능한 가정용 재봉틀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혼스 한땀한땀 프로 미니 재봉틀입니다 가격은 5만9천9백원입니다 초보자분부터 작업을 많이 하는 숙련자분들 모두 간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재봉틀로 입문용과 전문가용 등 선택 가능합니다 강력한 모터 장착으로 얇은 원단부터 두꺼운 원단, 청바지 5겹의 원단 수준까지 문제없이 재봉가능하며 지퍼, 단추 달기, 통원단 재봉 기능도 지원합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원단 가장자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촘촘하게 마무리하기 편리하며 리버스 기능을 제공해 튼튼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재봉하는 부의 편의에 맞춰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혼스 미니 재봉틀 어떠신가요? 싱거 미신기입니다 가격은 15만7천8백30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고성능 직선받기 가능한 재봉기로 힘세고 잔고장 없는 제품입니다 저소음의 부드러운 사용감을 구현한 신소재 뉴 싱거 디자인으로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디자인의 부드러운 사용감과 손목까지 편안한 인체공학적 유선형 디자인 적용으로 최적의 바느질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의상부터 소품까지 충분한 10종 기본 내장 패턴을 포함하고 있으며 360도 양방향 회전 다이얼 기능을 제공합니다 후진 바느질 레버와 두 개의 실패꽂이로 사용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인 싱거 미신기 어떠신가요? NCC 릴리 미싱 재봉틀입니다 가격은 19만9천원입니다 실 장착부터 기기 작동까지 한 번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동 실기우기 장치와 한 번에 손쉬운 미실 장착을 제공합니다 발로 페달을 가볍게 밟아주어 봉제를 시작할 수 있으며 분당 860담의 속도와 힘을 지원합니다 11가지 실용 패턴을 제공하며 쌍축 실패꽂이, 톱니다운 기능, 자동 단추구멍 봉제 기능 등 기본적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무 받침대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기기를 보호하는 NCC 릴리 미싱 재봉틀 어떠신가요? 브라더홈니 가정용 미싱입니다 가격은 23만9천원입니다 반영구 LED 조명, 자동 실기우기 장치, 미실감기 장치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가정용 미싱기입니다 오버록 포삼 17가지의 재봉 패턴을 제공의 용도와 재질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홈미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별도 세팅 없이 다양한 두께를 재봉 가능한 바늘앞으로 청바지, 면, 마 모두 재봉 가능하며 수평 가마와 투명 판넬로 미실 상태 바로 확인이 수월합니다 60년 역사의 국산 기술력으로 잔고장 없는 본체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라더홈니 미싱기 어떠신가요? 재규어 컴퓨터 미싱 쇼퍼진스입니다 가격은 33만원입니다 미싱 전문 제조사 재규어의 제품에 한국 재규어에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 처리 시스템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가 통주물이라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파워로 두껍고 딱딱한 원단도 발군해 재봉 성능을 끌어냅니다 풀사이즈 본체에서 나오는 파워는 레귤러 미싱이나 컴팩트 미싱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력한 재봉 기능을 선사합니다 컴퓨터 미싱에서 나오는 다양한 패턴과 편리한 기능을 홈패션 작업에서도 완벽 대응할 수 있는 재규어 컴퓨터 미싱 쇼퍼진스 어떠신가요?